슈퍼주니어의 멤버 동해의 훈련소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20일 육군 훈련소를 통해 공개된 사진에는 동기 훈련병들과 단체 포즈를 취하는 동해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요. 늠름하게 군복을 입은 동해의 모습이 눈길을 끕니다. 앞서 동해는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지난 15일 충남 논산의 육군 훈련소를 통해 입소했으며 4주간의 기초 훈련 분산을 받은 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할 예정입니다.